아프리카 자르게이밍과 아프리카 프릭스의 대결 태기부대로 다 2발사국이라고 써가지고 정리하러 가나요? 계속 이 아래쪽에 붙이려고 하는 팀들 아프리카 프릭스! 머리머리 떼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매번 타이밍이 괜찮고요 오 여기까지 끌어들어 철벽 수비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야옹! 가고atched! 저도 이 순간이라서 너네들이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참 empower 안 좋은가 싶어서 또 잘 안나는 거야 신기하고 귀신같지만 네 A1, B2, B3 다 합쳐서 이제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협이 하나 더 번져주고 봤어요 맞았어요, 맞았어요 청각 맞았어요 내가 누웠어 와! 안쪽에 있고요 이걸로 마무리! 이걸로 마무리! 예. 3킬! 네! 아, 끝! 아프리카 2킬! 아, 그 위에 걸렸고, EJ 희절! 오, 킨다아악! 뒤에 내려오다, 정리! 파악에 당했죠? 로아 선수, 본전해봤네요! 오! 1킬이라도? 아, 다닌다. 맨날 것 같은데... 와, 힌트! 움직여요. 김은희. 96대기지. 딩채! 2대1! 바로 하는 기절 상태에서. 다 놓고. 남이 14킬. 난이도가 너무 높아. 2층에 들어가서 뻔하잖아. 파연병! 파연병! 이즈이! 도움이 있어야 해요! 굳이 있어야 해요! 일곱 빨로 한 번 더! 크게 들어갔어요. 자, 크게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슬슬 전진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! 댕차! 댕차! 아프리카프릭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